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충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음식점과 학원, 헬스장 집단 감염 등으로 모두 199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요. 아산과 당진에서도 가족 간 접촉 등이 이어지면서 115명, 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에서는 장애인 복지원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